자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구준생들을 위해서 이제 스피드키즈 100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한능검용으로 한번 해봤는데 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준생들의 어떤 자기점검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왔던 것은 전부 이제 최근 5년 동안 국가직 지방직 기출을 했고요 몇 개 좀 부족한 것은 이제 법원직 기출이나 이런 걸 좀 조금 몇 개 썼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가직 지방직 9급에 나왔던 어 키워드 단어들만 가지고 이왕이 누구냐 이 인물이 누구냐 이 지역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 단체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 쪽은 이제 이 시대가 언제냐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뭐 초생들은 쉽지 않을 거구요 그래도 이제 공시공부를 한 3개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야 나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지 한번 테스트용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건 요거 뭐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80개 정도 맞으시면 그래도 아 나 시험치러 갈 준비가 좀 된 것 같은데 시험치러 가면 나 그래도 얼추 90.95 좀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냥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는 용도로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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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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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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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